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 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세입자 여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.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합의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.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체납정보와 확정일자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. 또 원룸,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.